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YES I LOVE IT! 아가입니다! 안녕하세요 아야 오랜만에 와봤는데 개인 인사 한 번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숨이 너무 차 잦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유아의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도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아의 소혜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네 일단 홍익대학교 개경 70주년을 맞이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큰 모델 아유아의가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아유아의는 완성체 앨범 준비 중이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기다려주실까요? 네! 감사합니다 어... 학업생활이신가요? 오늘 70주년이신데 앞으로 100년 만 년 쭉쭉 이렇게 좋은 홍익대학교 이렇게 배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추전에도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계속 마지막 곡인데요 저희 아유아의 대표곡인 핑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ES I LOVE IT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핑미들 다같이 막 이렇게 해줘야죠 보고 싶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пом alo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